류코란도시 아이나비 아레스마하 오디오 트립을 채용내리 RV통합안테나는 카운텍의 국산 RV통합안테나를 사용하였으며 후방카메라는 국산 슈퍼시모스트 후방카메라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차량은 뉴코란도시 차량입니다. 현재 아이나비 아레스마하 제품이 오디오 트립을 채용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며 오디오의 트립은 아이나비 정품 트립은 아니고 엔트립이라고 해서 제형 커스텀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 트립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디오의 트립은 핸들 리모컨을 통해서 트립의 연동 기능을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감지에 있는 집축킹 버튼을 통해서 오디오의 트립을 전체 화면으로 표시를 하고 터치를 통해서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해당되는 기능을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집중키 마감지에 있는 모드 버튼을 통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터치를 통해서 오디오의 기능을 사용을 하고 마감지의 집중키 버튼을 통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오디오의 기능을 사용을 하고 조작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키 마감지를 통해서 LCD 온오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내비게이션을 실행을 하거나 DMV를 실행을 하는 기능 역시 집중키 마감지를 통해서 사용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되는 기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방 카메라는 어떠한 기능이 적동을 하더라도 퀵뷰 방식으로 빠르게 화면을 전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다 쉽고 간편하게 후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핸들 리모컨의 연동 기능은 아이나비 3D 맵의 줌 인과 줌 아웃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해당되는 연동 기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DMV나 동영상 MP3와 같은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아이나비 RS 마하 제품에서 실행을 했을 때 DMV의 채널을 변경을 하거나 동영상 파일에 파일을 전환을 하고 선택하는 기능으로도 해당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핸들 리모컨 연동 기능이 함께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용 편의성과 제품의 호환성으로 현재 뉴 코란도 C 차량에는 아이나비 RS 마하 제품이나 그 이외의 매립 전용 제품이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오디오 트립 일치형으로 매립이 되고 있는 상태며 보시는 것처럼 순정보다 더욱 깔끔하고 세련되게 일치형으로 매립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 코란도 C 차량의 아이나비 RS 마하 제품이 오디오 트립 일치형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